64kg인데? 나 64kg야, 미친 거 아니야? 응 네, 나 64kg야 64kg야, 미친 거 아니야? 6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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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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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소금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만두는 다 구워야지 화이팅 하나 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되세요 화이팅까지 화이팅 화이팅 아프다니 빨짱 하나 드릴까요? 승호시 3개 만 오베랑 결제 도와 드릴게요 사육사 언제 돌려가야 되지? 파이팅 짠 삼겹살 토마토 소금 소금 고소 고마워 고마워 맛은 한 가지에요 네, 오렌지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프리멘트 문을 부린다 오늘 바람이 심하다 반 germs 불닭삼 만들었는데 완전 귀엽게 잘된 것 영상은 찍었지만 내가 불닭삼 종종 먹었거든요 오늘도 찍을 생각 없었는데 너무 모양 이쁘게 됐길래 와이쿠 저녁에 침착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집에 오고싶다 오늘 엄청나게 잘 먹었어요 둘이 같이 먹었고 크레마스콜하고 크레마스콜을 먹었거든요 크레마스콜을 먹었었는데 또 오전이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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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냉이 크림치즈.. 아 크림제옥 맛있겠다 우와 도성만 처음 먹어보는데 연이 식투랑 우와 고깃 짠 고기 오우 우와 칼국수 먹는 거 같기도 하고 마라탕 먹는 거 같기도 하고 음 앞의 군중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고춧가루 ~~ ~~ ~~ ~~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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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이는 바삭다이다 섹세스 있고 뭐 있고 맛있어 와 캔블리데 다고 맛있다 이는 바삭다 다투명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한 이는 망고 사고 이렇게 생겼네요 망고 사고 쌀도 있어요 망고 사고 망고 사고 망고 사고 망고 사고 망고 사고 요 갈수록 맛있다 잘 먹었어요 출기 땅이나 런금합 슬라이드 당면 치고 주먹밥 저번에 먹었었잖아. 이거 크루키! 저번에 먹었었잖아. 아름다운 내꺼! 크루아상에 쿠키 올라간 거 있잖아 기술 보면 알걸? 기억나지? 스루티 크루아상 하네 초코드 더 있어요 어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잘 Lights 4 진짜 이쁘다니깐 엄마표 비빔냉면 진짜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토요타가 제로가 나왔더라구요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아요 요즘에 살이 찌니까 다리가 너무 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압이 그래서 요새 이렇게 지압하러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살 찌지 마세요 여러분 다리가 너무 저려요 왜 안 걸어가? 아파 겁나 갉었네 진짜 먹으면서 지압하오는 동산역에서 갈게요 안녕 짠! 에그 샌드위치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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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더라 참모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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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했는데 캠핑하러 갔어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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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но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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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 도둑이 안에 있다 도둑이 안에 있어 아빠가 가져와서 왔어요 아빠가 가져와서 왔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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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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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마산에 있잖아 잠시 간다 청포도 찌개 간코를 물 물 먹기 먹기 잘 먹기 많이 먹기 출신 왜 이렇게 웃고 있는거야? 아니, 왜 이렇게 웃는거야? 지인, 지인이 돼있으면 엄마도 볼게 아빠랑 그저 돈을 많이 넣은거야 평소에는 여기도 먹고 싶어요 아빠랑 여러분들은 1종 4종 받아요 내가 소년이 있네 짜증! 아, 오빠랑 가족된 것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더 있다 얼음물이랑 포털 시가 오늘 짬 내서 전화한다고 했잖아 화상도가 언제 큰 말이야? 하나 하나 너미 또 사이다 섞은거야 사이다랑 저런 시간 셋 사이다랑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커피 여기있어 여기있어 맛있지? 커피? 이거 헤일러 아까 사항은 어땠어? 아까 사항은 어땠어? 제가 입건 안하면 좋을 것 같아 이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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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화 없을때 이서봐 hos ת 완벽해지고 이서 feeds 이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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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combo 이서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랑이 그림 보내고 싶어 재밌잖아 유독 가하는 딸 말고 연구만 해요 나랑이 야 치하면 재밌어 그때 한 번 가족끼리 먼저 했으면 치해가 안되잖아 내하고 재밌었다 아빠 그때는 그 기억이 있으니까 계속 얘기잖아 그거 뒤에는 없잖아 아이도 펜천에서도 치해가는 싫고 너 끝 내가 새로 만들기지 먹은 편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번 가게 그때는 놀아주기 나는 자켓이 없을 때 나는 자켓을 만들고 나는 자켓으로 만들어서 그 기회에서 나을 때 내가 강 Crash 나는 자켓으로 잡았을 때 배고프게 오픈한 내 skull 오픈한 근처ina 미끄덕 나 Из Kathryn 다 꼬여기 차에서 먹방 그냥 밖에 모기가 많으니까 앉아서 먹으면 모기한테 다 뜯기거든요 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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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 울도 땅콩 새삭 보리차로 하길래 래온플론 이제 사 봤는데 진짜 땅콩 dentiste 땅콩인데? 거기서? 신기해요 멜이 세상 코카우트 입었네 광주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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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말하러 그 야빵 오늘은 고기가 있네요 저번에는 고기를 빠뜨렸나 보다 사이드맨도 있어요 모자부터 다음 영상에서 vêb일 오후 소시지 소시지 광주 뮤ente 소시는 광주 어제 먹다 남은 고기 어제 먹고 남은 고기 못난이 중당 양배추 맛있는 거 알죠? 분모자가 되게 길어요 떡이랑 중당이랑 양배추 후추 그리고 만난 고기를 저녁부터 다이어트 합니다 이번에는 찐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녕